안녕하세요 제 빠지입니다 제가 진짜 지금 컨디션이 너무 안좋아요 목디스크는 이제 겨우 나서서 아무런 생각이 없었는데 지금 막 식중독 걸렸는지 설사를 6번 했어요 똥꼬가 헐거.. 아니 엉덩이가 헐거같아 요즘에 진짜 방송 자주 못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아이구야 그래서 우선은 오늘 공지영상 찍구요 왜냐면 얘기가 너무 늦으면 안될거같아가지고 오늘 드리비를 꼭 하려고 했는데 컨디션 관리 잘 해볼게요 제가 목디스크 걸려서 솔직히 말하면 살이 좀 쪘거든요 목디스크 낳는다고 맛난거 먹고 물론 죽먹었지만 13,000원짜리 먹고 그랬는데 어느 순간 지금 오늘 갑자기 막 일곱번째 올거같은데 깜짝 놀랐어요 응아를 못참겠더라구요 요실금처럼 요실똥인가 이게 그냥 나이 지금 몇먹었는데 바지를 지렸어 그래도 오줌도 아니고 미안합니다 상상만 하세요 그래서 일단 오늘 방송은 정말 힘들거 같아요 지금 청국장 끓여가지고 급하게 먹을려 하거든요 여튼 이 걸 좀 아우 미치겠다 좀 귀엽다 근데 일단 지금 컨디션 너무 안좋아서 여기까지 방송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뿅뿅 그럼 그럼